오늘은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유진 피트슨의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용, 메시지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조금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참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를 추천한 분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건의가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거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큰 교회 단임 목사고, 또 아무리 유명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 저는 그동안 개혁신앙의 또 중요한 모범으로 삼아왔던 이름, 참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 다른 분들이야, 참 이름 그렇게 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영성 목사님이 이 메시지의 추천서를 썼다는 게 참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다른 분들도 많이 안타까워 계시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자구를 따져가며 세심히 읽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며 건네시는 생생한 일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신앙의 내용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데 이 책 메시지는 크나큰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추천서의 내용을 보면 메시지가 일상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 본인도 그렇게 하셨지만 설교를 할 때 성경보다는 메시지를 읽으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서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이름을 검행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그런 성향이니까 그리러니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옳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뮤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로 이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졌냐면 영어로 이렇게 우리 한글로 할 때는 이렇게 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이걸 보면 여기에 영어로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비건한 예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글 성경에서는 메시지 여기에도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메시지 여기에도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메시지 영어에 뭐라고 해놨냐면 주를 마스타로 번역해놨습니다. 마스터, M-A-S-T-E-R 해가지고 마스타로 번역해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그럼 원래대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마스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우리도 한글에도 주로 나와 있으나 영어에는 로드라고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번역하느냐 하면 로드라는 것은 언제나 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받고 은약을 맺었으니까 은약의 주가 되시고 또 주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왕권에 대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시다 할 때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그 최왕, 그 주대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스타로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느냐. 왜 유진 피트 쓰는 이 메시지에 주와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 왜 마스타로 해놨느냐. 특히 또 물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겠지만 주와 그리스도라 할 때 이 차이점도 마스터 앤 메시아 이렇게 해놨 것도 사실은 또 의미가 있지만 이 마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타라 할 때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 특히 영지주의에서 신비주의 영성이나 영지주의에서 이 마스타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 신성한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성한 게 있어서 그 신성한 걸 그 신성의 내면의 불꽃을 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우리가 결국은 원래의 존재의 근원인 그 신성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일치하게 되는 존재론적 신성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인간의 신이 된다. 쉽게 말해서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속에 있으니까 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중간 매개자가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스타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빛의 사자. 왜 빛의 사자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나오긴 하지만 이제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저 신성한 존재에 있는 저 위에 어떤 지구의 신에게 있는 하나의 존재의 빛을 신성한 빛을 가져다 주는 사자, 존재. 그걸 마스터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마스터가 아니고 제일 최고의 마스터, 그레이트 마스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빛을 가져와서 인간에게 있는 조금 있는 빛을 환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내측치와 네메나이 책에서 말했듯이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존 윈버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렇게 CCM 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빛을 이렇게 다 밝혀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역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예수님도 역시 그런 그레이트 마스터, 자신성한 원래의 시원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 그리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 아내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을 주 대신에 마스터로 표현한 것도 역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서양 방식이니까 서양식으로 빛의 사자 또 혹은 영적인 안내자 또 마스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서양식의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접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방식이 표현하는 스타일이나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의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접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만나는 거죠. 귀신도 왜 등급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아주 최고의 귀신이 있고 그다음 귀신이 있고 레벨이 나누어지듯이 그런 방식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 또 빛의 사자 이런 말할 때 그게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접근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애기동자 아내의 뭘 말할 때 큰 머시기 이렇게 큰 이런 귀신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말할 때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적 문화에서 만약에 이걸 말했다면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외국 문화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만약에 이걸 우리 한글, 우리 동양적인 의미로 썼다면 여기에 무슨 애기동자, 큰 어떤 이런 귀신 이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괜한 추척이나 오바에서 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비주의 세계, 소위 영성의 세계에서 말하는 마스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신할 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동양적인 의미에서 접신할 때 그 막 무당이 이렇게 해서 귀신이 찾아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을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 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 대신 마스터로 쓴다는 의미 접신한다는 그런 접신에서 귀신과 만난다는 그 최고의 귀신 최고 그룹의 수준의 귀신을 만나는 게 이 마스터, 그레이트 마스터 이렇게 표현된 거라니까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누가 추천했냐, 얼마나 추천한 사람이 유명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왜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유명하고 대단하다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읽는 거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중단하고 원래 번역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다 조절하게